이제 8라운드인 1라운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단 초반 탐색전이 좀 필요한 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양 선수는 지금 링에 올라와서 처음 보는 그런 상대 아니겠습니까? 양 선수의 주특기를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링에 올라왔기 때문에요. 1라운드는 좀 상대의 몸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잽을 먼저 날리고 있는 마진입니다. 랩트점 와이트! 가볍게 시작하고 있는 마진이. 화이팅! 화이팅! 아주 미들급 선수라 그런지 아주 이게 꽉 차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묵직하고요. 아우 투! 네 마진이. 랩트까지. 수비에서 들어오는 스그라키 선수인데요. 지금 마진이 선수가 쉽게... 스그라키 화이트로 갑니다. 맞습니다. 마진이! 컵 올리고요. 자 지금은 이제 커버링을 좀 해줘야돼요. 네. 커버. 받치고 있는 마진이. 안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불안한데요. 시가라키. 펀치적이 있어요. 시가라키 선수. 네. 밀려놨고요. 급작스럽게 좀 저돌적인 공격을. 들어가다가 카운터에 걸린 상태인데요. 네. 중심을 길었고요. 지금 시가라키 선수는 어제 개차장 할 때 좀 오버가 돼가지고 체중을 좀 많이 좀 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건만 잘 넘기면 좋겠는데요. 아 너무 숙이고 들어오는데요. 시가라키. 마진이. 네. 주위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로 심판이고요. 마진이. 조심스럽게. 라프트. 바디를 공격. 뒤로 빠지는 시가라키인데요. 네. 시가라키 선수가 그래도 그 펀치에 파워가 있는 선수예요. 네. 그보다 지금 마린 선수가 살짝 걸렸는데요.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라운드 초반에. 약간은 좀 위험했어요. 자. 온투 갑니다. 뒤로 빠지는 시가라키. 어퍼컷 상당히 깊었는데요. 자. 피해가는 마진입니다. 자. 랩스 제임. 자. 온투 파딩. 자. 왼손을 더 내줘야 돼요. 네. 자. 코너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뒤로 빠지는 시가라키인데요. 네. 서서히 접근 시도하고 있는 마진이. 코너로 몰아놓고 있는데요. 지금 마진이 선수는 너무 큰 주먹을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툭툭 내던지는 그런 공격이 필요한데요. 시가라키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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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독특한데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모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라인치. 저게 한편으로 보면 선수한테 자신이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커세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마진이. 라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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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시가라키 선수가 약간 좀 까다로운 상대임에만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가라키 선수는 마제니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받아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원투로 갑니다 마제니. 라프팅. 라프팅. 시가라키 선수는 자주 트렁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요. 지금 트렁크가 고무줄이 좀 낙박하다 보면 조금 호흡하는데 좀 조이고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기 자체에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집중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펀치를 뻗고 계속해서 지금 같은 동작 반복이에요. 자, 원투로 갑니다. 오히려 저런 부분을 마제니 선수가 좀 노려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뭐 초반 1라운드, 2라운드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시가라키 선수도 주먹에 파워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돌아 나옵니다. 공격할 때 좀 커버링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뭐 시가라키 선수가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그러한 표정이나 그러한 행동이 지금 많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코너 쪽으로 다시 몰아세우고 있는 펀치니. 더블잽 이어서 라프트인. 아, 맞았어요. 좋아요. 자, 바로 또 들어가야죠. 마지니. 자, 화이팅. 자, 휘청거렸던 시가라키. 아, 맞았어요? 네. 자, 아니에요. 지금 그 대공격. 그 솔로 젤로 지금 맞은 상태거든요. 한 볼에 큰 충격이 있었던 시가라키. 마지니. 자, 다시 박시. 자, 몰고 들어갑니다. 마지니. 자, 몰고 또 방신하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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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프트인. 자, 라프트인. 라프트인. 아, 저런 주묵은 조심해야 돼요. 자, 크게 가고 있는 마지니입니다. 자, 마지니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경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죠. 그렇지만 상대도 시도되는 주목이 있기 때문에. 라프트인에서 라이트에 또다시 다운 뽑아냅니다. 오른쪽 어플이죠. 네. 네. 시가라키. 자, 충분히 시간을 가져가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량을 떼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그 시가라키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네. 주요한 것 같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시가라키. 자, 귀를 잡을 수 있는 마지니입니다. 업컷, 라프트인. 자, 이제는 정확한 배의 공격 한 번이면은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돌아 나갑니다. 커너. 자, 마지니. 자, 마지니. 자, 라프트인. 조인이죠. 네. 네. 3라운드. 일단 충격이 좀 있었던 시가라키 선수인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마지니 선수가 또 너무 또 서둘러서도 안 되죠. 네. 다시 한 번 코너로 물려 있습니다. 자, 원투로 가벼게. 자, 라프트 바디. 자, 라프트. 자, 라프트. 자, 라프트. 자, 라프트. 라프트. 자, 라프트. 아, 좋아요. 아, 이거 라면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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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갑니다. 또다시 다운 입니다. 자 이제 김병무 국제심판이 지금 다운을 선언했죠. 오른쪽 무릎을 꿇었던 시가라키 선수인데요. 아무리 좀 바티기가 좀 흥겨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다리 중심을 잃고 지금 슬립다운 장면이 널 뻔 있었거든요. 다운 제대로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못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다운 시가라키. 거의 넉다운 인데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제니의 케오 승입니다. 마제니 선수는 동양 타이틀맷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걸음 더 다가섰죠. 그렇습니다. 동양 타이틀맷의 최초전으로써 인도네시아 시가라키 선수를 상대로 3라운드에 케오 승을 거두는 마제니 선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